선진화 된 사회와 후진화 된 사회 선진화 된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선진화 되지 못한 사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잘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선진화 되지 못한 사회는 어김없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한폐렴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지켜볼 때면 선진화 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시문에 중앙일보에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전국립보건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감염병을 제대로 퇴체하려면 이런 주제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칼럼이고 그 칼럼의 주장은 반드시 보건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른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칼럼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수도 와신또 DC의 외곽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가 있다 이 연구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지다 전세계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도 인적 질적 양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의학 생명과학 연구소이다 이곳에서는 전세계에서 모인 2만 명 이상의 의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행하고 있다 이 연구기관의 연간 예산은 40조 원이고 이 가운데 83%가 외부에 있는 대학이나 외부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런 외형적인 규모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회가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도준 교수님은 이렇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것은 여러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정말로 부러웠던 것은 바로 과학자를 우대하고 과학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의 태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선진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통용되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죠 반면에 선진화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주술적 사고와 그냥 감각이나 감정이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 의견을 더하면 전문가를 우대하는 문화가 형성된 사회가 그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자들을 숙청하듯이 내모는 그런 사회는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바로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진국의 큰 특징입니다 박도준 교수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회가 보건연구원의 위상을 존중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을 우대하다 보니 미국에서 이 연구원의 건의와 위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NIH 보건연구원 사단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장인 파우치 박사가 사태 초기부터 나서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보건연구원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의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은 파우치 박사의 제안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인들은 전혀 동료 없이 정부의 대응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차분하게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박도준 교수님이 아쉬움을 담아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부 그리고 그 전문가와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래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박도준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고 화려하진 않지만 역으로 그럴수록 진실을 담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할 때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도준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중국이 초기에 경고했던 리원양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통제에 불렀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묻습니다 박도준 교수는 초기부터 대안의사협회, 대안감염학회, 대안예방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정부에 수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곧바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관이나 정치의 개입을 줄여간다는 것은 곧바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조언하고 재촉하고 권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개입으로는 잘 살 수도 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덩치를 키우는 일,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국가 개입주의다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이런 국가주의나 국가 개입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국가는 절대로 선진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사회가 되기는 커녕 세월이 갈수록 한때 잘 나갔더라도 점점 정체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새겨야 될 것은 잘 아는 사람, 현장에 정통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부를 수 있으면 사회적 현안이 크게 등장했을 때마다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